네 안녕하세요 메브리언 여러분 오늘 정부가요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 수요를 진작시키겠다 즉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 이 30년 넘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가 날가만 가고 재건축은 안 될 것 같고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정부 정책에 충분히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월 12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규제 완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죠 재건축 안전진단 늦게 해도 된다 이거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와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은 2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전진단 없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통과된 뒤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 추진위 조합 설립 이런 순으로 갔죠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재건축 시켜주세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정부 즉 구청이나 시청이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사업인가가 나고 이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즉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추진위는 안전진단 아직 안 했어도 중공 후 30년 지나면 만들 수 있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때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수립 단계 안전진단 추진이 조합신청 조합 설립을 이때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요 재건축의 절차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안전진단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추진위원회는 중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30년 지나면 우선 추진위부터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조합신청은 정비구역이 지정 전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30년이 넘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부나 시청에 우리 여기 재건축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또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는 과정 속에 조합으로 또 넘어가서 조합신청을 할 수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병행해서 또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무튼 안전진단은 준비를 해서 사업시행 인과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안전진단에서 맡겼죠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0만원 100만원씩 모금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모금이 안 돼서요 정안진을 못 받는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이런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냥 중공 30년 넘었고 주민들이 원하며 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추진위만 설립하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진행해라 안전진단은 사업 인과전에만 받아라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진위의 역할도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추진위의 역할은요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정부는 추진위의 역할을 여기서 더 넓혀서 정비구역 입안 제한 등 구역 지정 사전 절차로도 업무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서 재건축하자 이런 분위기가 높아요 그러면 우선 원래대로라면 안전진단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우선은 좀 뒤늦게 해도 되죠 재건축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우선 추진위를 만들고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쭉쭉쭉 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안전진단은 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안전진단을 좀 뒤늦게 미루더라도 안전진단 자체를 필요 없게 해준 건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 사업시행 인가 그 직전에 만약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 보면요 이러한 패스트트랙 즉 안전진단을 늦출 수 있는 단지는요 노후도 30년 넘은 단지가 대상입니다 30년 넘은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업이 단축될 수 있냐 국토부는 많게는 6년까지도 단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안전진단이 통과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진단은 그동안은 안정성 위주 구조 안정성 이런 걸 많이 봤다면 앞으로는 생활 불편 노후도를 많이 볼 것이고 주민 동의가 있다면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생활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나 낡은 아파트 싫다 재건축 하겠다 의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미 충분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미 온 거면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추진이 넘어가고 조합까지 넘어간 상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 설마 안전진단을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거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실거지 의무 폐지 이것도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 통과가 안 되면서 아직도 실거지 의무 폐지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 요 좀 빨리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야당의 반대 어떤 국회의 상황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국토부의 설명은 어차피 야당 의원들도 결국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있어서 안전진단으로 발목 잡는 이런 거를 좀 규제를 완화시켜주려는 법을 설마 뭐 동의를 안 해주겠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생각은 야당이 잘 설득이 돼서 법 통과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요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안전진단을 먼저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뒤로 늦춰서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고요 또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와 주민생활 불편에 맞추겠다 노후도가 중공 30년 넘어가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며 웬만하면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돼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도 30년 넘은 아파트들 내 구축 아파트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에 사실상 좀 재건축 바람은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요 법 개정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실거주문 폐지처럼 여당과 야당의 어떤 합의 과정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느슨하게 해주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고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높은 상황이며 아무리 안전진단을 좀 뒤늦게 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정부가 안전진단을 좀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재건축 속도를 높여줄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재건축의 입지, 사업성, 분담금 이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재건축 시장에 옥석 가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것은 아무래도 탄력이 붙어서 야 안전진단 우리 뒤늦게 받아도 되잖아 빨리 추진하자 정부가 재건축 쉽게 해준다고 할 때 빨리 추진하자 하고 바람이 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정부가 소규모 주택수를 제외하고 단기 임대 사업소를 부활하겠다 이런 기타 정책도 많이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진단 절차를 좀 뒤늦게 하는 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메브리엄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재건축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의견 댓글로 주시면요 저희가 보고 또 후속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